이 여자들이 정말... 아, 뭘로? 아, 술 냄새. 어? 어? 어머! 어! 어머! 어머! 어머, 내가 미쳤나 봐. 어머, 나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나 미쳤어. 어머, 어머, 제가 미쳤나 봐요. 제가 미쳤어요. 어머, 나는 나 어떡해. 어머, 저기 제가요. 저기 나이 먹어가지고 술 좀 먹고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나. 어머, 나 어떡해. 절 죽여주세요. 아니, 절 살려주세요, 씨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미안해요. 아, 어떡해. 나 어떡해. 실수하신 건데요, 뭐. 네, 네. 먼저 내려와 있겠습니다. 네. 아침대시로 내려오세요. 네. 어, 네. 아, 어떡해. 네. 아, 어떡해. 그런 거 아니야. 쏘우우우우우우. 아우, 아우. 한 번만 더 일하면 나 갇출한다. 미안하다, 잘못했어. 아, 통화할 것 같아. 잘못했어, 빨강아. 다신 안 그럴게. 엄마가 잘못했어. 나가. 나가. 빨강아. 알았어 알았어. 나갈게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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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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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 왜 이래 개 기자님. 너 설마 너 벌써? 너? 아 나 배고프다. 이씨? 셰프 너 그렇게 쉬운 남자였네?